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이민년, 호랑이 해죠, 올해가? 그래서 여러분 계획하신 모든 수원들이 다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시험이 10월 29일날로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얘기 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겸 뭐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볼게요. 시험 얘기를 좀 잠깐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시험이 33회 시험입니다. 그래서 33회 시험이 10월 29일날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이미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달이 채 안 남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달이 채 안 남았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처음 우리 준비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실제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시험 자체가 10달이 채 안 남은 거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되겠고 시험에 관한 여러 가지 응시 자격이라든가 일부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따가 이제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그 정도 보시고 날짜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인원을 좀 잠깐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우리 10월에 끝났던 32회 시험에 합격자가 1차 합격자가 39,775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만 명 가까이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 최종 합격은 2만 6천 명 정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통계를 좀 보여드리느냐 하면 4만 명에서 2만 6천 명을 빼면 1만 4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만 4천 명 정도가 1차만 합격했다. 단순히 계산하면 그런 건데 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여기 2만 6천 명 안에는 31회에 말하자면 1차 합격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1회에 1차 합격생들이 한 1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차 합격하고 이듬해 2차만 보는 분들은 웬만하면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한 1만에서 1만 5천 명 정도는 최대 빼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이제 우리 32회 시험에 1차 합격한 사람들의 인원이 나오게 되는데 1차 합격한 분들이 못해도 2만 5천에서 최대로 한 3만 명 정도까지 1차 합격생을 좀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33회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보는 시험이 33회 시험인데 이 시험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시험 어렵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은 이번만 드리고요. 이제 3월 달 5월 달 개강반에는 시험 어렵게 나오네 이런 말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초반에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한참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험 되게 어렵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여러분 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자가 많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따블 차이가 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1차 시험은 난이도를 조금 쉽게 가고 있어요. 1차는 좀 쉽게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2차 시험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전년도 1차 합격생들이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3만 명 이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33회 시험에도 1차는 좀 무난하게 쉽게 갈 거지만 2차 시험은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 소개 그리고 재소개 좀 간단하게 진행하고 수업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33회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 중개사법은 컨텐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개실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약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책이 이제 지금 2시간 합격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좀 기준으로 한번 잠깐 좀 잡아 드리면 테마가 앞에 테마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테마 번호로 따지면 정확히 테마 몇 번까지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냐면 그걸 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테마가 27번까지 테마 27번까지가 공인중개사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손으로 한번 잡아보면 대충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이 정도 내용에서 전체 30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요. 테마 그러니까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OX 문제가 있어요. OX 문제도 수업시간에 다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기출문제가 좀 있는데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월부터 3월까지는 문제풀이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제 4, 5, 6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순환 때는 똑같이 이제 한 번 더 이론 정리하고 그리고 그때는 맨 뒤쪽에 보면 예상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상문제를 또 단원별로 풀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2번 컨텐츠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테마로 하면 28번 테마에서부터요. 몇 번까지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이 있냐면 테마 33번까지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테마 28에서 테마 33번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고 최소한 4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7개 정도까지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32회 시험에 실제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 이제 컨텐츠 3번의 중개실문데 이 중개실문은 테마 34에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34에서 마지막 테마 부분까지가 이제 중개실무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4개 정도, 4개, 5개 정도까지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4에서 테마 40번까지가 중개실무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과목은 어떤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법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령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이 용어를 좀 잘 이해하고 정립하고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총칙 부분에서 용어랑 중개 대상물 파트를 다룰 건데 이 용어가 아무리 제가 중요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해요. 용어가. 그래서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실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사상두각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상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모래 위에다가 성 쌓게 되면 그 성이 튼튼하거나 안전하지 않죠. 그것처럼 용어가 바탕이 되지 않은 내용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용어를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결격사유 부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금지행이 그리고 각종 제재 파트 이런 것들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가 어찌됐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용어를 여러분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컨텐츠가 부동산거래신고법인데 이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절차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연 중요합니다. 절차.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를 어떻게 하고 또 주택임대차신고를 어떻게 하고 또 토지거래허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또 허가를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법은 절차법이라서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끔 이 신고법에서는 서식을 좀 물어보는 편인데 신고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새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컨텐츠는 중개실무 부분인데 아까 중개실무는 이게 영역이니까 출제할 수 있는 파트가 굉장히 사실은 넓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좀 들자면 이번 32회 본 시험에 우리 중개사법의 또 중개실무 파트에서 집합건물법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집합건물법은 중개실무에 출제한다 해도 전혀 상관없고 이상없는 그런 주제이기는 한데 과거에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파트예요. 우리 여기 교재에도 테마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3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를 책에다 실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엉뚱한 데서 문제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중개실무는 요약 정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가 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요약 내지 정리. 예를 들자면 우리 중개실무에서 단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 이름은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처음 뵙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저는 이 과목을 강의한 지가 21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한 지가 그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산전, 수전, 그 다음에 무슨 전이라고 얘기하죠? 산전, 수전, 다음에 무슨 전이라고 해요? 공중전, 공중전.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신뢰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중개사법 강의하기 전에 경매 쪽 강의를 좀 오래 했었으면 지금도 경매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 좀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경매 파트 이 두 가지 파트에 좀 전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에서 강의한 지가 올해가 3년 차가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저는 이제 노량진 학원에서만 강의를 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노량진 학원이 메가 전체에서도 합격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타 브랜드하고 비교해도 우리 타 브랜드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옆에 옆에 건물에 P로 시작하는 그런 학원. 그 다음에 저 대방동 쪽에 E로 시작하는 학원도 있고요. 그렇죠? 강남 쪽에 또 H로 시작하는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학원이 있는데 여기 우리 노량진 메가 학원에서 작년 우리 합격률이 한 70% 좀 살짝 넘는 것 같아요. 한 74% 정도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뭐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면 단연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도 충분히 다 다들 합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합격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목에서는 못해도 80점 이상은 맞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개사법에서 80점 맞으면 2차 과목에서 합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 건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약 프린트가 있는데 혹시 요약 프린트 있으신 분 잠깐만 좀 화면에 넘어가서 잠깐만 줘보실래요? 오늘 처음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과목에는 좀 이렇게 핵심 정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암기상 15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중요한 핵심 내용들 이렇게 앞뒤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전체 앞뒤에서 요약 시험 기준으로 22개 정도 실제가 되었어요. 40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못 받을 수 있고 오늘 처음 오셨으면 못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받아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버스나 전철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글씨가 작게 돼 있어서 요거 좀 받으시고요. 끝 좀 잠깐만 줘보실래요? 옆에 거? 요런 자료도 있어요. 요 자료는 내용은 똑같은데 글씨가 조금 크게 나와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글씨 크기가 조금 아까 보여드린 거 좀 작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거 받으시고요. 자료가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할 건데 오늘은 용어 위주로 우리 강의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타마 1의 제정 목적과 용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용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핵심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이란 뭐 해가지고 우리 법에 대한 일반적인 좀 얘기들을 좀 몇 개 적어놨는데 요거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법은 기본법 같은 말로 일반법이고 민법과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적 지위 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에다가도 우리 밑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고요.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가지고요. 중간법 내지는 사회법 혹은 혼합법이라고 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번에 여러 가지 법의 성격에 대해서 좀 메모를 해놨는데 여기서 출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법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서 언급을 좀 해놓은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좀 메모해 놓을게요. 우리가 민법이라는 법을 시험범위 안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범위가 민법에서 민자는 무슨 민자냐면 백성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게 민법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굉장히 넓은 범위 중에서도 특별히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백성한테만 적용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면 얘가 훨씬 넓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범위가 좁은 건데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인데 어떤 한 사람한테 이 두 가지 법을 모두 적용을 해야 된다면 등호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이 법이 범위가 좁으니까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먼저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먼저 적용이 되어지는 법을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적용되는 법을 무슨 법이요? 특별법.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이 1500개 조금 넘는 법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무슨 법도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하고의 관계를 좀 살펴봤더니 이렇게 적용이 되는 법도 존재해요. 그 법이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에 비하면 먼저 적용되니까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에 비하면 먼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적용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적용되어지는 법들을 우리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상대성이 있는 개념이에요. 중개사법 왼쪽 민법하고 비교하면 무슨 법? 특별법. 오른쪽 이런 법하고 비교하면 일반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대적인 개념인데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그 자격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써먹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옆나라 일본, 중국 이런 부동산은 중개를 못해요. 국내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을 구분할 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공법과 사법의 요소를 다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중간법,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2번인 공인중개사법은 3단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단 구성을 한다는 건 첫째, 법이 존재합니다. 법을 번호로 1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에 시행령 같은 말로 대통령령이 있는데 이거를 2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단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는 별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행령과 시행, 시행령과 대통령령은 같은 말이에요. 시행령은 누구의 명령을 말한다?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말로 국토교통부령이 있는데 여기다 우리 3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령은 3단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달리 말하면 법,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렇게 3단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선후관계가 존재하는데요. 법이 1위니까 가장 상위의 규범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번과 3번의 내용이 다르게 교정돼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번과 3번의 내용이 다르게 교정돼 있다. 몇 번이 우선? 1번과 3번의 내용이 즉 법과 시행규칙의 내용이 다르게 돼 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다? 1이 우선이다. 1번이. 왜냐하면 법이니까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 이거는 시행규칙이니까. 그러면 1과 3의 내용이 다르게 돼 있으면 뭐대로 바꿔야 되겠어요? 3을 시행규칙을 법률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법에 위반되는 시행규칙, 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은 무효인 거예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재정목적으로 한번 좀 막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재정목적에 보면 법을 만든 이유, 그래서 보통 법의 1조는 재정목적 자리예요. 법을 만든 이유가 법제 1조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에, 그래서 공인중개사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정하는 거, 이거를 이제 법의 재정목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업무가 전문적인 업무라는 거를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마지막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가장 궁극의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할 거는, 여기서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는 두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두 사람을 여기서는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격만 취득한 사람은 업무를 하지를 않아요. 자격 가지고 있는데 업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하냐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쳐 부르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인 공인중개사를 따서 주어를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재정목적에서도 시험이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용어의 정의로 넘어가는데 용어의 정의에다가는 제목에다가 별을 다섯 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2월 달 강의 해드릴 때는 용어의 정의 파트에다가 별을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별을 다섯 개 해드린 이유는 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냐면 용어의 정의를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읽고 강조하고 뭐 이렇게 떠들어도 용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다 별을 다섯 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가 잡히지를 않으면 우리 과목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용어만 잘 잡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과목은 2차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완벽하게 오늘 수업하는 동안에 내 걸로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용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중계라 함은 제 3조의 규정에 따른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중계대상물을 볼 겁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겠습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서 한번 적어드릴까?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여기다 적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남과 여가 있어요. 남녀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하고 결혼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둘이 모르는 사이입니다. 남과 여가 있는데 둘이 모르는 사이예요. 그럼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이니까.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죠. 남과 여가 조건도 맞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중매를 선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중매 서는 사람은 남을 여에게, 여를 남에게 소개만 한다. 이게 중개가 아닌 거예요. 소개만 해서 중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과 여가 소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까지 해야 중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를 시켜주는 거는 둘이 뭐 하라고 소개시켜주는 거죠? 혼인하라고. 그래서 혼인계약을 해야만 이게 중매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혼인계약이 여기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면 남녀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개 서주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 이 그림 그대로 한 번만 적어볼까요? 중개하는 입장은 예를 들어서 의뢰인과 의뢰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뢰인은 뭔가를 팔기를 원하는 의뢰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도. 여기 의뢰인은 뭔가를 사기를 원하는 의뢰인이에요. 매수. 그러면 이 중개하는 사람이 이 둘을 뭐 해주는 거예요? 소개, 연결, 알선 해주게 되면 이 둘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매매 계약이라는 어떤 행위, 행위를 통해서 중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볼게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첫 줄곧 부분에 매매, 아까 얘기했던 매매, 그리고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한다면 매매라는 원인 계약을 통해서 이들은 소유권을 득실하게 됩니다. 득은 얻을 득, 실은 잃을 실. 그러면 얻고 잃게 되고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매도는 소유권을 뭐하게 되죠? 실, 매수는 소유권을 득하게 되죠. 득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개하는 사람은 매매 계약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무슨 권리 하나를 소유권이라는 권리 하나를 득실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거를 중개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소유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이런 권리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득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중개 대상물. 여기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부동산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중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한마디로 뭐를 뭐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돼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의뢰, 그리고 일정한 뭘 좀 받아야 됩니까? 보수, 그리고 중개를 뭘로 행할 것, 업으로 행할 것. 이거를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번호 한번 매겨볼게요. 의뢰, 보수, 그리고 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개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여기서 이 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겠죠.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한 자,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등록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한자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등자가 오를 등자입니다. 오를 등, 그 오른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리 산에 가는 걸 등산이라고 하듯이 그리고 록자는 기록할록, 올려서 기록한다. 이런 거를 등록이라고 해요. 그럼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4번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볼게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완전히 다른 말이네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라고 정의를 합니까? 등록한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속됐다는 건 취업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이 말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하나를 아실 수 있냐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존재한다. 일단 그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사원 또는 임원에다가도 좀 밑줄 하나만 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다가 하나 메모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용어에서 말하는 사원은 법률 용어인데요. 무한 책임사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원은 신입사원이나 수습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 책임사원, 말 그대로 무한 책임사원이라는 거는 한없는, 무한이라는 게 한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럼 이 사람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면 임원하고 임원들과 동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원은 이사, 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원 또는 임원은 임원과 동격이다.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냐면 사원이라고 나오면 아, 신입사원이구나. 일반 사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법인에 존재하는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임원하고 사원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한다면 회사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상법상 회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이사, 감사 이렇게 임원들을 구성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한명합자회사. 그런 거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사원이에요. 무한책임사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람들을 사람들 중에서도 자격이 있다면 그들이 소속 공인중개사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직급이 높게 올라가도 해서 이들은 하는 일이 즉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소공의 업무는 두 개가 있어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자,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즉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개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개법인에서 계약서를 누가 써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법인에서 계약서를 누가 써야 되느냐. 그럼 법인에서 계약서를 법인 스스로가 계약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계약서는 누가 써야 되겠어요.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업무, 즉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소공의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요거죠.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중개보조원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자격이 있다와 자격이 없다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취업되는 건 똑같아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서무 같은 우리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거. 예를 좀 들자면 손님이 왔는데 집 보여주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중개보조원. 그렇죠? 전화받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중개보조원의 업무,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용어를 제가 좀 중요하게 강조를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용어를 적어드릴 건데 지금 제가 칠판에 적는 내용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래요. 잘 일단 따라오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중개가 있잖아요. 우리 용어 여섯 개는 타이중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자, 중개, 중개업. 중개업에도 중개 들어가죠.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섯 개의 용어 전부 중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용어 중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오늘 중으로 100% 이해 내지는 소화하고 계셔야 돼요. 자, 중개의 핵심은 중개는 뭐를 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행위를 알선한다. 한번 적어볼게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중개가 발전되면 중개업도 될 수 있겠죠? 맞죠? 중개가 발전되면 중개업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돼. 이 업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뭐뭐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수. 그리고 이 중개하는 것을 뭘로 행할 건? 업. 업으로 행할 건. 이걸 중개업이 3요소라고 한다 그랬죠? 의뢰, 보u, 업.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 중개하고 좀 관련되어지는 용어 중에서 뭐가 존재했었었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존재했었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도 중개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개업, 공인, 중개사는 정의를 뭐라고 우리 해야 됩니까?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 그렇죠? 등록한 자라고 정의했죠. 등록한 자. 그런데 공인, 중개사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현행법상 누구만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될 수 있냐면 공인, 중개사만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공인, 중개사가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인, 중개사의 정의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 중개사라고 이 사람이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개공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념하실 거는요. 공인, 중개사가 그냥 등록을 하면 그냥 등록을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 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공인, 중개사가 뭐를 하나를 만들어서요? 법인을 만들어서요. 개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인, 중개사가 법인을 만들어서 개공이 된다면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된다면 얘를 뭐라고 불러야 돼?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인, 중개사는 막바로 개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공인, 중개사가 막바로 개공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개공이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얘가 뭐를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개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인, 중개사가 그냥 등록을 할 수 있고 뭐를 만들어서요?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업, 공인, 중개사 안에는요. 개업, 공인, 중개사 안에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을 도와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누구 있어요?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중개,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두 사람. 우리 소속 공인, 중개사는 공인, 중개사니까 자격이 있는 아니면 자격이 없는 자격이 있어야 돼. 이게 선비사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소속이 되어서 하는 일은 몇 개? 두 개. 하는 일 뭐하고 뭐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렇죠? 수행하는 거. 그 다음 중개업무를 뭐하는 거? 보조하는 거. 중개업무를 수행과 보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자를 소속 공인, 중개사라고 하죠. 자, 우리 그러면 공인, 중개사는 소속 공인, 중개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있죠. 공인, 중개사가 소속 공인, 중개사가 될 수 있잖아. 얘는 얘를 고용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둘을 합쳐서 고용인. 자, 그럼 이제 중개 부조는 자격이 있는 아니면 자격이 없는. 자격 없는. 자격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선비사자 쓰고 X표. 자격이 있으면 안 돼, 얘는. 그래서 얘가 소속이 되는 건 똑같아요. 소속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뭐예요? 얘가 하는 일, 중개 부조원이 하는 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단순한 업무 보조. 자, 우리 그러면 용어 6개를 제가 다 한번 칠판에 유기적으로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라는 용어가 베이스예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모르면 나머지 5개의 용어도 다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중개는 뭐를, 뭐하는 것. 행위를 안선하는 것이고 그걸 의뢰받아서 보수받고 업으로 한다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중개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냥 되면 이렇게 그냥 내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뭐를 하나 만들어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개공이 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혼자서 우리 중개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두 사람을 고용하게 돼요. 누구랑 누구?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소속 있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자격 있고 없고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소속이 되고 무슨 업무만 보조한다고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한다.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용인. 이 둘을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개 한번 적어봐 드릴 게 있는데 약자, 약어를 좀 사용하는 게 있어서 약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개공이라고 앞으로 수업시간에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같은 말, 약어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약자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앞으로 소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는 개공, 여기는 소공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약자로 그냥 이렇게 선비사자 하나 쓰면 얘는 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마지막에 우리 선비사. 왜 결혼할 때 배우자 직업 1순위가 뭐예요? 우리 결혼할 때 배우자의 직업 1순위. 이게 뭐죠? 사자 들어가는 거. 그 사자가 뭐예요? 선비사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공인중개사, 그러면 예를 들자면 중매하는 회사에 나 직업인데 사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 들어가잖아요. 사자, 그 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는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6개의 용어인데 유기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내셔야 돼.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100점, 100점에 100점이 됩니다. 요즘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32회 본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주어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주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용어를 잘 알지 못하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자격 있는 친구지.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소공은 개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소공은 개공이 될 수 없냐면 소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소공 신분으로 개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개공이 되고 싶어. 그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 그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 개공한테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겠지. 사직을 하면. 얘가 사직을 하면 신분이 뭘로 바뀌어? 얘가 여기로 갔잖아요. 그러면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와서 이쪽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소공은 개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32회 본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 그러면 33회는 뭐가 나오겠냐? 이거 나오겠지. 개공은 소공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겠지. 그러면 개공이 소공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개공이 소공이 되고 싶으면 방법이 어떻게 돼야 돼? 폐업을 하면 뭘로 돌아가요? 공인중개사. 여기로 가서 소공이 되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해되셨죠? 이 우리 6개의 그림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 걸 이거를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고 계실 거고 하나만 언급을 좀 하고 좀 쉬었다 할 건데요. 사원 또는 임원이 굉장히 헷갈려요. 사원 또는 임원.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일단 어디에 딸려 있는 거야? 여기 개공의 아니면 공인중개사의 소공의 중개보존 어디에 딸려 있는 애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데 그 신분 자체가 자격이 있으면 소공이고요. 자격이 없으면 중개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여기 사원 또는 임원이 들어가요.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여기도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인 개공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직급이 높냐 안 높냐 이걸 따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직급이 높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돼? 소공이 되는 거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원 또는 임원이 일을 잘하는데 직급이 낮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 들어가? 중개보존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만 존재한다고요? 법인인 개공에만 존재하는데 자격이 있다면 얘는 사원 또는 임원이기 이전에 법률적으로는 뭐로 본다? 소공? 그 다음 사원 또는 임원인데 얘가 법인인 개공에 사원 또는 임원인데 중개보존이래. 자격이 없대. 그러면 얘가 사원 또는 임원이면 자격이 없다면 중개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가 있어. 이사. 이사는 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자격이 없는 이사면 뭐야? 중개보존. 자격이 있는 이사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똑같은 임원인데 이산데 우리 중개법인의 이산데 한 이사는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이사고 한 이사는 계약서를 못 쓰는 이사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어떤 이사는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이사는. 그런데 뭐 없는 이사는요? 자격 없는 이사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다음 주에 교육 파트를 배울 때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교육받아야 되느냐 이걸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거를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고 계시라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용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용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